동물 의료의 중심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치료의 목적 전문성으로 최고의 의료진으로 최선의 치료와 제1의 결과물을 제시하겠습니다.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하겠습니다. 보호자님과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.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. 보호자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지향합니다. 진료를 보면서도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진료실 더본 외과동물의료센터는 사람 병원의 의료법식 유행규칙에 의거하여 뇌혈관, 심혈관, 척추, 관절치만술 등 고위험도 수술가능 기준을 충족한 무균양합수술실을 갖추고 있습니다.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수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의유진을 소개합니다. 김영기 외과박사 유성환 외과박사 박세진 외과박사 권두현 영상센터원장 오선주 외과과장 외과박사 3인으로 반려동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실력있는 3인의 외과박사들이 뜻을 모아 최고의 외과 수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MRI, CT, 초음파 등을 보유하여 신속한 촬영과 정확한 진단을 하여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전문적인 영상의학과 최선의 진단 그리고 확실한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후 관리도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 수중 트레드닌, 레이저 치료, 매트 운동 등 환자의 병명에 맞게끔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서 24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 항시 3주 중인 의료진으로 빠른 치료와 정확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. 병원의 목적은 치료와 회복에 있습니다. 동물병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. 최고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병원 법원외과동물의료센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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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eak